연수구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으로 공연 관람 활동이 어려운 연수구민을 위해 찾아가는 연주회인 연수구립관악단 발코니음악회를 시작했습니다. 발코니음악회는 아파트 단지에서 연주를 하고 각자의 집 베란다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방식으로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구민과의 심리적 거리만큼은 가까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행사이며 연수구립관악단은 5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각 2회씩 관내 마을을 돌며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발코니음악회를 처음 접한 구민들은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 화답하는 등 감이로운 봄의 선율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넘어 잠시나마 문화적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연수구립관악단이 구민들의 고립감을 덜어주고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음악회라며 주민들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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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